이제부터는 연화를 못하는 이유입니다. 우리 건우씨. 감사합니다. 일단은 요즘 조금 바쁩니다. 요즘. 바빠서. 요즘 작품도 하고 있고 새로? 지금 뮤지컬 준비하고 있어요. 그래서 노래 잘하는구나. 일이 먼저예요 지금 사랑이 먼저입니까? 지금요? 만약에 사랑하는 사람이. 사랑이죠. 이거는 상관없어요. 지금 바짝 올라올 때 지금 이래야지 뭔 소리 하는 거야. 아니 어디 지금 사랑을 할 때야. 내가 지금 사랑할 때야? 사랑할 때야? 내가 사랑할 때야? 아니. 건우씨. 돈 많아? 건우씨. 돈 많아? 돈 많아? 돈 많아? 돈 많아? 아니지. 사랑할 때지. 사랑할 때 아닙니다. 지금 일할 때지 지금 어디. 사랑할 때야. 이른부상이야. 이른부상. 내 희철이나 시원이나 건우는 내가 연애를 못하는 이유가 아니고 내가 연애를 안 하는 이유로 바뀌어야 돼. 아니 왜 형의 결정을 해요. 아니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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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왜. 나는 왜. 나는 왜. 나는 왜. 내가 말하라고 해요. 내가 생각했을 때는 하자가 없어 보여. 아 그래. 그냥 셋은 내가 봤을 땐 저게 문제가 되지 않아. 내가 연애해 연애를 못하는 이유. 내 자신과 약속을 했다 내 자신과 약속을 했다 내년 내년부터 마음을 열기로. 아 형이 그게 돼요? 재밌네요. 자신하고 약속을 했어요? 어기면 어떻게 하기로 했어요 그럼? 아니 내년에는 열리게 돼 있어요. 자기 자신이 뭐래요? 누가 길죠? 아니 그게 아니라 형이 열면 상대들도 열려요? 아니 내가 알기로는 그게 본인이 잠근 게 아니라 밖에서 잠궜다는 얘기가 있던데. 그리고 두 번째 운동을 시작해서 상대가 나의 건강을 걱정하지 않도록 준비를 철저히 하겠다. 준비를 철저히 하겠다. 아니 못하네. 자기 각오를 얘기하래? 이거 객관화야. 다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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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 소리야 이게. 아니 연애를 못하는 이유가 뭐냐니까. 계획서를 쓰고 있어. 이게 뭐 각서입니까? 각서? 이중 정국. 간단해요. 짐정국. 저는 뭐 운동. 이건 진짜. 그렇네. 그렇네. 운동하는게 힘 다 써서. 그리고 저도 자만추예요. 진짜 저는 세상 소개받고 이런 걸 제일 싫어합니다. 저는 일, 일이 너무 많아요. 하루도 거의 쉬는 날이 없어가지고. 일에 운동 스케일도 포함이 되니까 사실. 형 지금 런닝맨. 잠깐만. 미우새. 잠깐만. 미우새. 여기 3번까지 얘기할 때 한 번이라도 끼어들었어요? 닭재훈 씨? 한 번이라도 끼어들었어요? 닭재훈 씨? 무서워요. 일을 나 진짜 많이 해요. 여기까지 지금은 만점이네요. 지금은 만점이네요. 4번 보고 채점을 하려고. 진짜 더러워서 못 당했는데 진짜. 얘는 4번 간이. 얘는 후차한 게 없어. 딱딱딱. 심플하잖아. 그래. 맞아 맞아. 잠깐만. 100점입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는 다 그저 놓고.